안녕하세요. TV 똥똥이 민동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데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 컨설팅을 하는 회사 컨설팅 뿐만 아니라 저는 교육도 제공을, 직접적인 교육도 제공을 합니다. 이 회사가 함께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서 마이클 샌들 교수의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본 것으로는 이 사람 또는 이 사람과 같은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이 사람만이 강의가 다 공개된 것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많지가 않으니까요. 이 사람밖에 없다가 아니라 하버드도 그렇고 요즘은 강의를 많이 공개하는 추세인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최선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경우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졌는데 거기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학생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 크리티컬 생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판적인 사고가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창조적인 사고 이것들을 조금은 익혀나갈 수는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이 교수가 이끄는 방향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가 어렵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끌려가는 정도가 이게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이비 종교 있죠.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비 교주다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 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를 통해야만 한다. 이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버드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가르쳤을 때 그 학생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서부터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데 그나마 조금씩 키워가는데 이것들이 사회에 나오면 저 사람이 내 스승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을 스승으로 하면서 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그 사람의 정신적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지도자가 그 사이비 종교로 안 가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단체인데 이 사람이 워낙에 유명하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 가서 머리를 엎드리는 순간 제가 본 걸로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가지고서는 이제 봉사단체를 이끄는 그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 내 자식 좀 돌려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은 야 니 자식을 왜 나한테 와서 돌려달라 그러노 막 이래가면서 니가 더 잘하니 내가 더 잘하니 니 자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는 이제 나 스스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를 할 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내가 나 스스로의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말 그대로 마이클 샌들 교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식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비유를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놓고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바르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다 공통적이라고 대부분 공통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모에 따라서는 아이를 낳아놓고 신경 안 쓰고 방치하는 부모도 있고 이거는 이제 진화적인 본능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본능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울 때는 자식이 내가 만들어놓은 기반이 있으면 그 이상을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들 또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지도자가 되길 바라지 그 어떤 그 뭐죠 회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밑에 들어가서 뭐 부품처럼 부품 취급받으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할 땐 어떻게 하냐면은 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보충한다. 그래서 직장을 작게 해준다라는 명목 하에 회사의 그런 하나의 부품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교육에 초점을 맞추죠. 그게 이제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벗어나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그 방법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두뇌가 보통 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두뇌 자체가 아 이게 그 여러 뭐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이 두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팔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팔과 다리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듯이 두뇌도 그 내부에는 각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 중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두뇌에 어떤 기능에 맞춰서 내가 그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지도자가 되는 길로 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또 반대로 정신적인 노예화 돼서 시키는 일만 하게끔 바뀌는 이러한 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실제로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본 건데 뉴스에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 마스크를 이제는 바깥에서는 외부에서는 안 써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결정이 났다 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뉴스를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앵커 앵커인가요? 뭐 아무튼 기자하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뢰에서 어떤 경우에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를 뜻할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얘기가 나오는 게 줄을 서 있고 거리가 1미터가 안되면 마스크를 외부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를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니까 사람들도 아니 이거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지 말아야 되는지 좀 뚜렷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를 뜻할 것 같으세요? 알려줘야 하지 않나 한다 이게 뭐를 뜻할까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마스크를 언제 쓰고 언제 쓰지 않아야 될지를 구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정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내가 판단하고 한 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알려줘야 하죠. 예 맞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한 행동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가 자율에 맡겨져 있기 시작하면 판단을 내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단을 해달라 당신들이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사고를 진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것들을 타인에게 맡겨서 구분이 내가 나를 방어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어떤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법정에 섰을 때 내가 나를 방어를 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그나마 듣는 사람들이 어 그래 응 그래 이런 상황에선 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응 그래 그래서 결과는 범죄가 됐지만 그 동기나 이런 거에서 봐서는 뭐 범죄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너는 감형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반성문 쓰면은 아 이게 무슨 저희 반성하고 있으니까 감형해준다 이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특히 성폭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죠. 그 반성문 써가지고 그 감형을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또 판사들도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아 이 반성하니까 됐어 이렇게 한다라죠. 이거는 말 그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논리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범죄가 있어도 눈을 감아주고 범죄가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자신들이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숭이가 재판장 위에 앉아가지고 떡 내려서 보면서 자 너는 이랬을까 땅땅땅 이거라는 겁니다. 머리는 원숭이예요. 물론 모든 판사님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라는 건 직업이니까 거기에는 님자를 붙일 이유는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름 뒤에는 님자를 붙이기로 한참 전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 박사다 또 판사다 저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에서는 사실 님자를 붙여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에 그 님자를 붙여가면서 판사님 박사님 이렇게 해놓으면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시하게 되고 또 우러러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뭐다 그러면 그냥 바로 아유 그렇습니까 하고 머리를 탁 숙이게 되는 노예화 되는 정신적으로 노예화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피라미드 구조가 있으면 이 구조의 꼭대기를 넘어서서서 이 사람들을 넘어설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 이 사람들 밑에서 내가 머리 숙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노예화 시키는 공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내가 스스로 두뇌의 활동을 통해서 지도자들도 넘어서서 내가 말 그대로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공부 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바뀝니다. 완전히 두 가지 길로 갈라져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뚜렷하게 보셔야 공부하는 길이 확실하게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말 그대로 내 공부를 또 내 공부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공부도 그 방향을 잡아서 자녀들이 나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초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었고요. 이제 2부에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두뇌의 작용에 대한 것과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